오늘 수업의 큰 주제는요. 바로 대인 대신에 투 를 쓰는 비교급 이라는 그런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자 그러면 먼저 형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문장 가운데요. 주어 더하기 비동사 쓰신 다음에 라틴어게 형태의 비교급 표현 쓰시고요. 그 다음에 투 명사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투 다음에 오는 그 명사는요. 바로 비교 대상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이어서 이러한 구조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볼 텐데요. 자 의미는요. 자 뭐뭐는 뭐뭐 보다 뭐뭐하다 이렇게 일반적인 비교급 구문 양식의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이요.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암기하기 좋게끔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먼저 제일 위에 있는 superior to 그 다음에 inferior to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각각요. 뭐뭐보다 우수한 그리고요. 뭐뭐보다 못한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를 세트로 반대 의미를 갖고 있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 다음에는요. senior to 뭐뭐보다 나이가 많은 junior to 하게 되면 뭐뭐보다 어린이란 뜻이 되겠죠. 역시 반대 의미니까요. 기억하실 때 반이어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prior to 뭐뭐보다 앞선 posterior to 하게 되면 뭐뭐보다 뒤인 이란 표현이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. 자 preferable to 하게 되면요. 뭐뭐보다 더 좋은 이란 의미가 되겠죠. 자 David은요. Jake보다 체력변에서 뛰어나다라고 나타나 있고요. 괄호 안에 superior 이라는 우수한 이라는 그런 우리 라틴역의 형용사 나타나 있습니다. 영어 문장 보면 여러분. 자 David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. David은요. 빈칸 쭉 나와 있고요. In terms of. 자 알아두세요.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는 뜻인데요. 자 physical strength. 그렇죠. 기억하면 자 신체적인 힘. 자 이걸 의역하게 되면요.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체력이라는 관점에서 즉 체력이라는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표현해 주시면 돼요. 자 David 다음에 비동사 써주기로 했죠. 그래서 is, superior, 그 다음에 then 대신에 to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 이번에는요. 자 이 모델은 품질면에서 다른 모델들보다 못하다. 이번에는요. 못하다 라는 표현인데요. 괄호 안에 우리 inferior. 자 열등한 이라는 형용사 나타나 있어요. 자 그러면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. 자 this model. 빈칸 쭉 나타나 있고요. 마지막에 인퀄리디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. 자 이 모델은요. 뭐뭐뭐뭐하다. 인퀄리디. 품질이라는 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자 이 모델, this model 잘 썼고요. 자 그러니까 뭐뭐보다 못하다. 그렇죠. 먼저 비동사 써주시고요. inferior to 비교대상 순서로 써주시면 되겠죠.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 this model is inferior to 비교대상이 뭡니까? 다른 모델들이니까요. other models in quality.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잘 하신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